이번 시간은 라우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찾아봐야 될 것은 이 웹 프레임워크는 라우팅을 어떻게? 라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걸 알면 반하신 거예요. 웹 프레임워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이 바로 라우팅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 안에는 플라스크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서버에 접속하는 주소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홈페이지로 가는 주소고 이거는 아이디가 1인 글을 읽는 주소, 생성하는 주소, 수정하는 페이지로 가는 주소 이렇게 여러 주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요청을 담당할, 담당자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플라스크에서 저 담당자는 누구냐? 함수예요. 이전에 봤던 함수 중에 인덱스라는 함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각각의 함수들이 담당자예요. 그러면 어떤 주소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어떤 요청을 어떤 함수가 응답할 것인가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라우팅이라고 하고 그런 작업을 기술하는 어떤 것들을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라우팅을 할 줄 아시면 여러분 플라스크 반은 하신 거예요. 살펴봅시다. 저는 플라스크로 검색해서 플라스크의 공식 매뉴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퀵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라우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라우팅을 하면 되는지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우트라고 하는 저런 걸 데코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코레이터에 여러분 이렇게 슬래시를 적어주면 사용자가 어떤 패스를 입력하지 않고 접속하면 이 밑에 있는 함수가 응대해라라고 담당자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는 정보를 응답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슬래시 헬로로 접속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함수가 응대해서 헬로월드를 응답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사용자가 이렇게 슬래시 또는 슬래시를 생략하고 접속했을 때 여러분이 웰컴 페이지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데코레이터에 라우트에 슬래시를 하고요. 함수는 이렇게 함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덱스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접속했을 때 우리 웰컴을 출력하자고요. 자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웰컴이 잘 출력되죠. 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글을 생성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주소로 접속했다. 나 파운드가 뜹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라우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app.route.slash.create.slash 라고 하시고 이 밑에 함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우리는 크리에이트를 안 할 이유가 없죠. return.create 라고 하고 리로드 해보면 크리에이트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것만 해볼까요? 자 여기 사용자가 어떤 생성한 글의 상세 보기 페이지로 오고 싶다. 그때 그 글의 아이디가 1번이면 이렇게 지정을 요즘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저 1이라는 걸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거 카피해 볼까요? 이제 자 여기 업데이트가 아니라 리드 1번 그리고 얘는 리드라고 했고 여기도 리드. 자 그리고 여기에 1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접속 한번 해보죠. 리드 1번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저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읽고 싶은 글의 아이디예요. 즉 만약에 아이디가 2번인 글을 보고 싶다면 여기가 2로 바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납파운드가 뜹니다. 왜요? 여기에 어떤 라우트와도 매칭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변적으로 바뀌는 저런 변수를 이 라우트가 받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거죠. 어떻게 한지 볼까요? 자 여기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밑에 보시면 Variable Ru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의 규칙이죠. 자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룰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꺽쇠 유저네임이라고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아이디라는 구체적인 값을 없애고요. 아이디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뜹니다. 왜? 자 여기 있는 이 라우트는 예를 들어 저 라우터는 아이디가 변경되거든요. 그럼 아이디가 변경되면 그 아이디를 우리가 받아내는 저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를 알아내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 메커니즘이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파라미터로 그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여기다가 제가 아이디라고 주면 자 우리 프린트 한번 때려볼까요? 아이디라고 하고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로드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가 떴어요. 즉 아이디가 떴고요. 아 그리고 잘 열렸죠. 아하 이렇게 꺽쇠하고 어떤 이름을 주면 이 꺽쇠 자리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값이 그 꺽쇠 이름의 파라미터로 들어오나?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를 제가 ABC로 한번 바꿔볼게요. 의미는 없지만 조금 에러가 납니다. 여기를 뭘로 바꿀까요? ABC로 바꾸고 여기도 ABC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이름을 정하면 그것을 받는 함수의 파라미터 중에 같은 이름의 파라미터가 그 값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럼 그렇게 가져온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아이디를 붙여주면 리로드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2가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일시백천만으로 하고 엔터치면 많이 돼요. 뭐하세요?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웹 프레임워크의 반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리턴, 웰컴, 크리에이트, 리드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